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PPT 없이 판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교들이 너무 바쁜 중이기 때문에 PPT를 만들자라는 말도 꺼낼 수도 없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휘날리며 뛰어다니고 있어서 그렇다면 판서로 진행하겠다. 중요한 건 사진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 포인트 중 하나가 풍크툼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스튜디움이라는 게 있대요. 선생님도 사진 잘 모르지만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찍히는 것도 좋아하지 않거든요. 아시지만 근데 어쨌든 그 사진 속에 풍크툼이라고 하는 건 이 사진의 구도나 색감이나 모든 걸 다 떠나서 사진을 보는 순간 헉 하고 가슴을 때리는 무언가를 풍크툼이라고 한대요. 배운 내용이라 어려워요. 풍크툼이라고 한대. 그래서 어떤 사진을 보고 그 사진 딱 찰나를 우리는 그림으로 보는 거지만 그 찰나 전후의 서사들이 마치 영화처럼 이 사진 한 장면을 통해 내 가슴을 때리는 그런 어떤 풍크툼이 사진의 아주 중요한 요소이자 동시에 스튜디움이라고 하는 구도, 명도, 채도, 기타 등등 정말 구조적으로 매우 완벽하면 스튜디움이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풍크툼과 스튜디움 중에 오늘은 스튜디움은 포기하고 왜 갑자기 사진 얘기를 하는가 했죠? 스튜디움은 포기하고 풍크툼을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원래 풍크툼을 좋아해요. 굳이 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담고 있는 사진을 선택할 거냐라고 한다면 풍크툼이야. 오늘 이렇게 했을 때는 풍크툼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하는데 지금 시즌 3를 앞두고 지금 이 시기에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하는 고민들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해요. 이걸 선생님이 발상했냐? 그게 아니라 현장에서 선생님과 마주치면 득달같이 물어보는 것들 그러면 그에 대해 선생님이 내려주는 처방들 그걸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18주간 수능까지 실패 없는 매우 성공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며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하는지 그래서 수능에서 커리어 하이를 찍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선생님한테 많이 질문하는 저는 OOO 문제에 약해요인 거야. 수학적 귀납법을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예시로 드러났고 또 미적 선택자들은 저는 적분법 문제에 약해요. 또는 공통과목에서는 한번 적어볼까요? 저는 적분법 문제들에 약해요. 또 수원에서는 저는 삼각함수 관련 문제들이 나오면 어렵지 않아도 괜히 긴장이 돼요. 뭐 이런 말들 굉장히 많아. 사람마다 매우 다르기도 하지만 또 잘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 아주 본질적이고도 까다롭고 매우 활용적이면서도 동시에 고난도 문항에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 뭐 다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 그럼 선생님이 내려주는 처방은 무엇이냐면 아주 기본적인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을 내가 잘 알고 있는지 그것부터 체크해라. 개념이라는 것이 되어 있는지. 맨날 선생님이 개념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적분법에도 개념이 있을 거고 수학적 귀납법에도 본질이 있을 거라고. 일단 그 뿌리를 알고 얼마 안 걸리잖아. 파트별로 보자면 내가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 약한 고리에 대해서 개념부터 전체를 할 시간이 없다면 개념부터 그에 관한 기출, 그에 관한 엔제, 실무에서 만났던 그에 관한 문제들까지 좁게 뿌리부터 시작해서 줄기, 잎사귀까지 따라가 보는 거죠. 맞는 표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일단 네가 그 파트에 자신이 없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그 파트의 본질적 개념. 왜 우리가 이걸 배우는지, 이 교과 과정 속에서 이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근본을 아는지 모르는지 먼저 판단해라. 우리 수강생들인 경우는 개념 에센스의 그 파트만 한 번 다시 짚어봐라. 내가 진짜 모르는 게 없는지. 그렇다면 모르는 게 없어.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 관련 파트의 문제를 풀 때 안 좋았던 기억들에 의한 트라우마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런 파트들의 공통점은 특히 기납적 정의, 수원의 마지막 파트야. 수원을 쭉 공부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살짝 내려놓잖아.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안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다시 맞먹고 시작부터 열심히 했는데 또 마지막에 힘이 빠졌어. 이랬을 때는 수학적 기납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었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어렵다라는 선입견이 선입견 아니죠. 당연한 결과지만 아무리 기납적 정의랑 친해지려고 해도 다른 파트 대비 낯설고 아직은 체화가 안 된 듯한 느낌이 날 수 있다. 그래서 기납법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면 그 부분과 계속해서 미룸으로써 한두 번 다른 것 대비 훨씬 덜 공부했다면 반복 학습을 통해서 친해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게 접근법도 마찬가지예요. 처방을 내리기 전에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 미적 선택자들의 대부분의 이야기 중에 접근법이 어려워요도 있는데 더 넓은 범위로 선생님 저는 미적분이 아직도 잘 안 돼요 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해요. 지금 이 시기에. 선생님이 지난 겨울에 캐스트 촬영하면서 미적분을 3월 학평 전에 끝까지 한 번은 끝내야 된다. 강조한 캐스트가 있어. 미적분을 3월 학평 전에 꼭 한 번 끝내야 된다. 왜냐하면 3월 학평에 미적이 얼마 안 들어가니까 공부하다가 뒤로 갈수록 어려워. 그런데 3월 학평이 꼭 다가와. 이 현역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 이거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 하고 살짝 밀어. 그런데 6평의 미적분은 미분까지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6평 대비로 또 당차게 열심히 이제는 제대로 해야지 하다가 적분까지는 못 가. 그럼 이 여름에 결국은 미적을 다시 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겨울에 3월 학평 전에 반드시 시즌 1에 미적분 끝까지 한 번 끝내는 건 너무 중요해. 그게 미적 선택자들에게는 마지막에 최상위, 극상위, 최상위, 상위권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지도 몰라. 라는 이야기를 막 강조했었어. 그렇지만 대부분, 그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였겠어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걸 매년 선생님이 지켜보면서 알기 때문이지. 그런데 현장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정말 가둬놓고 가르치기 때문에 무조건 미적 적분까지 한 번은 끝내야 돼. 라고 하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따라온, 아무리 선생님이 매주 퀘스트로 잔소리를 했어도 본인이 스스로 하다가 뒷부분을 내려놨을 수 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또는 라이브 강의를 들었다가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온 친구들의 시험지를 봤을 때 대부분 성적이 괜찮은 친구들은 적분까지 안 들어갔지만 적분까지 공부한 친구들이었어. 끝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적분을 알므로써 미적, 미분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시즌 1에 한 번 끝까지 끝냈어야 되고 6평 전에 끝까지 누적 복습, 즉 2회독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제대로 한 번도 안 돼 있다. 그러면 적분법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저는 아직 미적이 좀 어려워요. 라는 얘기를 해. 또는 부분 부분 내가 너무 어려운 건 냅두고 지나갔다. 그러면 당연히 미적이 전체적으로 단 한 번도 제대로 학습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적분법 뿐만이 아니라 미적분이 어려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 그러니까 미적분이 어려워요. 미적분 문제들은 아직 풀기가 어렵다. 미적이 약하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냥 미적을 제대로라도 한 번이라도 했는지 우리 개념 에센스 기준으로 첫 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개념 BQ, SQ, 파이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했는지 사실 그걸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미적이 약해요. 라고 미적이 좀 어려워. 라고 말할 수는 없어. 말할 수 없어요. 절대. 그래서 미적이 약해요 하시는 분들은 미적 제대로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제. 정말 마지막 기회야. 지금부터 제대로 해야 돼. 근데 또 이때 이런 딜레마를 또 말해. 선생님 지금이 개념할 때냐. 아니 한 번도 안 했으면 해야지. 어떡할 거야. 개념할 때냐. 아니 그건 개념이 된 사람들 기출분석이 된 사람들의 한정 N제를 할 때지. 개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기출분석이 되고 어떻게 N제가 풀리고 어떻게 실무 연습을 할 수 있겠어. 실무 연습 다 알면 정말 빨리 할 수 있어. 제발 부탁인데 제대로 한 번은 해줘.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특별한 파트에 대해서 저는 그 부분이 약해요. 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떻게 처방을 해주냐면 아이고 오늘도 캐스트 짧게 마무리해야지 하고 시작했는데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딱 앞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죠? 카메라를 딱 보고 말하고 있는데도 저 뒤에 한 명 앉혀놓고 말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유사하게 또 벌써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빨리 해야 됩니다. 어쨌든 이러한 특별한 부분이 약해오라고 얘기하면 선생님이 어떤 처방을 내리냐면 하루 3개 내가 약한 부분을 수학적 기납법이 약해 그러면 하루에 3문제만 15번 자리에 나온 거 15번 자리에 나온 거면 3문제가 아니라 또는 2문제여도 괜찮아. 하루 3문제 또는 2문제 적분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관없이 그냥 기출문제집 딱 펼쳐서 두껍 문제집 하나씩은 있잖아. 펼쳐서 그냥 3개 물론 그 전에 적분법에 관해 기본적인 자세를 가르치는 에센스나 기출 50선에 있는 문제들을 한 번 다 개념과 문제를 다 습득했다라는 전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워 그건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익숙해지는 작업을 위해서 하루 3개 무조건 그땐 난이도 상관없이 적분법 같은 경우는 난이도 상관없이 하루 3개 2점이든 3점이든 4점이든 하루 3개를 꾸준히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풀어라. 이건 나의 약한 고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쇠사슬의 강도는 약한 고리가 결정한다. 쇠사슬이라는 거 알죠? 강도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서 확 잡아당겨서 끊기는 순간의 강도가 그 쇠사슬의 강도가 돼. 근데 그 쇠사슬의 강도는 다 강한 고리들 사이에 약한 고리가 하나라도 껴있었다면 그 약한 고리가 그 쇠사슬의 강도를 결정한다. 이게 어떤 파트든 나이가 어려워하는 나의 약점이 되는 부분을 뾰족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뾰족한 약점이 그 약한 고리가 수능 날 당일에는 내 전체를 흔드는 내 멘탈이 깨지게 하는 또는 지고 싸우게 하는 이미 그러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뾰족한 약한 고리가 있으면 반드시 계속 부딪혀서 이겨내야 된다. 그 부분의 개념과 기출이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풀려. 계속 그 문제만 나오면 실모에서 나는 그런 부분이 어딘지 모르겠다 그러면 실모를 보다가 이 문제만 나오면 껄끄러워. 그럼 그게 약한 고리인 거예요. 그럼 그걸 하루에 세 문제씩 꾸준히 해줘. 난이도에 상관없이 해주다 보면 어느새 아 이게 매번 똑같네. 뻔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 그게 약 3주인 것 같아. 현장 친구들한테도 선생님이 그 처방을 많이 하거든요. 이 시즌 3에는 뾰족하게 약한 고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을 하루에 3개씩 해. 한 3주면 극복이 돼. 이 3주 지나서도 극복 안 되는 친구 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 이제 저 적품법은 안 어려워요. 저 기납적 정의는 이제 풀 수 있어요. 15번 문제 어차피 똑같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 하루 3개씩 잡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진짜 아직도 단 한 번 제대로 근본적으로 개념과 기출 분석을 하지 않았다면 개념 에센스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하셔야 된다. 특히 미적분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끝낸 사람 거의 없더라. 선생님 보니까 발췌해서 들었거나 앞부분만 들었거나 근데 그건 하나로 완성되지 못해.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선생님이 준 개념 에센스 지금 6평 끝나고 너무 많은 친구들이 개념 에센스로 공부하고 있는데 아 나 개념 에센스 그냥 내가 약한 부분만 들었어. 또는 개념 에센스 그냥 문제 풀고 모르는 부분만 틀린 문제만 확인했어. 그러라고 준 강의가 아니니까 그렇게 활용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걸 완성시키기 위한 거니까 꼭 한 번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하겠다고 마음 먹고 사직생이라는 말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갖고 있는 걸 좀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이도저도 아닌 수가 생겨. 차라리 그래 어차피 미적분 제대로 한 번 안 하면 그 위에 어떤 문제도 얹을 수가 없어. 수능날 보장할 수가 없어. 점수를 그렇다면 그냥 한 번 제대로 하는 것 그걸 추천해요. 에이 몰라 그냥 제대로 한 번 할래 라는 심정으로 난 지금 개념 그 개념을 킬러 문항까지 적력히는 방법인 기출의 접근까지 다 들어있는 에센스 나는 지금 한 번 할래 라고 사직생의 심정으로 덤비면 생각보다 빨리 끝나고 야 이거 큰일을 할 뻔했다 이거 안 했으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따로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한 번 해보세요. 하루 세 문제 또는 두 문제 하시고 고르지 마세요 문제 딱 그 파트 펼쳐서 나오는 그날 눈에 띄는 거 동그라미 세 개 딱 해서 난이도 별로 2점 하나 3점 하나 4점 하나 하루 세 개 끝내 고르지 마시고 그냥 부딪히는 수밖에 없어 알겠죠?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트랑 상관없이 엔제나 실모들을 풀다 보면 저는 계산 마무리가 잘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요 특히 실모 시즌에 아 그래서 제대로 집에 가서 천천히 풀어보면 되는데 그 순간에 다 풀어놓고 계산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 근데 이 이야기를 최근에 또 만난 친구들이 계속 하더라고요 요거에 관련된 얘기는 선생님이 잔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어 간단히 얘기하면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계산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원인에는 시작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문제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풀어나가면 마지막이 흔들려 위에서 출제의두를 가지고 확 밀고 나가서 이게 길이야 이거 아니면 없어 이렇게 푸는 게 다음 나오는 방법이야 라는 걸로 밀어붙이면 그러면 무조건 끝까지 그 위에서 힘으로 위에서 때리는 힘으로 그대로 계산 마무리까지 되는 경우들 내가 만약에 계산 마무리가 잘 안 돼 라는 첫 번째 이유를 찾을 때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혹시 내가 수학 전화의 소통이 잘 안 되는지 조건의 해석이 잘 안 되는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하는지 그래서 출제의도에 맞는 뿐인지 아닌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막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앞단을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 또는 더 근본적으로 그 수학 전화의 소통을 통해 끌어내야 되는 개념 자체가 나한테 없는 건 아닌지 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계산 마무리 앞에 잘 됐는데 계산 마무리가 안 된다 그러니까 앞이 잘 됐는데 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 진짜 잘 된 사람이 있고 어렴풋이 잘 된 사람이 있어 대단히 확신까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이제 적용까지는 시킬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연습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런 걸 읽어내고 이 개념을 갖다 쓰는 사람이야 라는 반복 훈련을 통해서 거기가 강해질 거야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미 이미 앞단을 잘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계산이 잘 안 돼 이런 경우에는 호흡이 너무 길어지니까 집중을 끝까지 하는 힘이 약할 때 마지막에 계산 실수가 일어날 수 있어 그때는 잠시 모든 출제 유도를 파악하고 상황이 설정이 되고 실마리 찾았고 이제 계산해서 답만 나오면 되는 그 순간 심호흡 한 번만 해줘 자 이제 다 됐어 여기서부터 다시 3점짜리 문제 하나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그 순간 딱 잠시 끊어서 리프레쉬를 해주고 마인드를 딱 어떻게 먹냐면 별거 아니야 선생님이 시즌 3에는 수업을 할 때 계산을 되게 많이 해주는데 시즌 3에 계산할 때 마지막에 꼭 어떤 멘트를 치냐면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해요 작년에도 그랬고 그 전년도에도 그랬고 그래서 실제로 본인들도 계산을 하다가 아 별거 아니야 방정식만 풀면 돼 별거 아니야 연립하면 돼 별거 아니야 근의 공식 쓰면 되잖아 라는 생각을 따라하게 되게끔 그래서 선생님이 시즌 3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컨텐츠에는 마무리 계산 때 별거 아니야 라는 말을 참 많이 할 거야 그걸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하세요 별거 아니야 이제 계산해서 답만 나오면 돼 별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답 나오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계산 마무리까지 별거 아니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어김없이 실수를 한다 그건 어떤 케이스냐면 손은 아직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머리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갔을 때야 이게 가장 겸손하지 못한 자세에서 나오는 거죠 본인이 의식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나 겸손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열심히 풀었어 아 이제 이 문제는 다 파악했고 답만 나오는 순간이야 마지막에 1 더하기 2는 3 써야 되는데 5 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실수를 그런데 그 순간에는 뭘 한 거냐면 다 풀었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 다음 문제로 머리가 넘어간 거지 그 다음에 뭘까 그런데 손은 이미 계산 아직 계산을 하고 있고 머리는 넘어갔고 손은 계산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숫자를 쓰는 그런 아주 이것도 아주 특이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아는 게 많아지고 풀 게 많아지고 또는 힘이 들어갈 때 또는 내가 100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 정도 풀면 이제 다 이거 다 풀지도 몰라 라는 어떤 흥분이 왔을 때 평정심을 잃었을 때 이럴 때 나오는 상황들 일 거야 분명히 이 어딘가에 걸릴 거예요 근데 그때는 딱 이 문제 끝까지 답 나올 때까지 이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듯 풀어줘야 돼 답 나올 때까지 이 문제가 세상의 전부인 듯 알겠죠 선생님이 나가는 손해설을 보시면 조교들과 우리가 내보내는 손해설 보면 마지막 답에 형광으로 한번 딱 찍어나 그 뭐하는 작업이냐면 답이 나왔어 그리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형광펜으로 다시 한번 그 답을 찍어 그러니까 그 작업까지 하려면 머리가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 그래서 답이 나왔을 때 마지막에 이게 답이야 라고 반드시 인지하고 넘어가는 습관 그것이 중요하다 됐죠 자 계산 마무리 대개 다양한 증상들을 크게 두 개로 나누면 앞단과 뒷단에 있다 앞단도 지금 이게 잘 돌려서 잘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조금 바빠서 빠르게 말을 했어 그리고 정리가 잘 안 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선생님 캐스트를 쭉 쫓아오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알아들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시즌3의 성공 전략이 뭐냐라고 한다면 시즌3는 새로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기존 기출 평가 문제 풀듯이 일관된 관점으로 갖다 쓰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내가 늘 풀던 기출 문제는 기억으로 푸는 것일 수도 있으니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꺼내서 휘두를 수 있는 사람이냐 정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해서 답을 꺼낼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연습을 하게 될 거라고 그 경험을 엔젤을 통해서 할 거고 그리고 30문항을 100분 안에 풀어내는 전체 그림에 대한 연습 그 훈련을 실무를 통해서 하겠죠 그리고 그 실무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주요 6문항 주요 문항들에 대한 하프모이나 주요 문항만 연습하는 집중 훈련들 하겠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맞아 그러는 시기가 맞아 근데 단 이걸 하면서 개념이 이미 완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개념 누적 복습을 깔고 가야 돼 오케이 기출 최종 분석을 해가면서 기출이 우리에게 원하는 접근이 어떤 거였는지에 대한 기준을 흔들리지 않게 놓지 않게 계속 잡고 갈 수 있게 유지해줘야 돼 이 두 가지를 베이스에 깔고 새로운 것들을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어 6평에서 최고점을 찍고 쭉쭉 떨어진 친구들 정말 많은데 선생님이 N수생의 콜렉터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많은데 그러지 않으려면 그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이것들을 하면서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 이게 기준이야 이 기준을 계속해서 세게 눌러서 세게 세게 기준을 박으면서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경험을 해야 어디로 가든 내가 갖고 있는 기준 그 폼으로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고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반드시 개념 누적 복습과 기출 최종 분석을 병행하면서 베이스로 깔고 공부하는 시간에 짧아도 괜찮아 계속 리마인드 시키는 거거든 공부하는 시간에 반드시 배치하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시즌 3에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주는 강의들이 지금 선택과목 N제 컨택트가 우리 개념 기출 N을 연결하는 N제죠 컨택트의 공통은 이미 완강이 됐지만 확통도 완강이 됐어 미적은 진행 중이고 그 N제와 실무와 그리고 주요 문항에 대한 연습 수원수트 스팟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즌 3에 이것들을 제공하는데 단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개념 누적 복습을 하게 하는 개념 에센스 절대 놓지 마시고 하던 공부 계속 누적해줘야 되고 누적할 때 내가 비워놨던 또는 포기했던 문제들 여기까지는 아니다 싶은 것들 이제는 채워야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 기출 100선 기출 50선 늘 통해서 기출 최종 분석 다시 한번 하는 거 잊지 마시고 알겠죠 그리고 기출 15230이라는 킬러들만 모아놓은 기출 킬러 콜렉션 마지막 기출 그것도 놓치지 말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수능장에 가도록 수능에 가장 가까운 공부는 시즌 1, 2에 이어서 했던 이거야 그런데 나는 훈련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시즌 3에 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얘가 마치 수능에 가장 가까운 공부인 것처럼 바뀌어버리면 6평에서 최고점 찍고 내려온다고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얘에다가 위에 걸 얹어야 된다 절대 잊지 마세요 그게 필승 전략인 거야 필승 전략 엄청스러운 말 아닌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하고 싶은 잔소리고요 음 다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수학적 귀납법 수학적 귀납법이 약해요 라고 하는 건 약간의 특이성이 있는 게 수학적 귀납법은 거의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건 대부분의 수험생들의 마지막으로 내가 맞출 거냐 말 거냐라는 걸로 남겨놓는 한 서너 문제 안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지금 이 시기에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그러한 단원의 문제들에 대해 약하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당연해 특히 귀납법은 출제가 되면 거의 15번 자리 뭐 22번 자리 이런 데서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 고민을 하는 건 수학적 귀납법은 약간의 특이성이 있다 지금부터 수학적 귀납법은 최고난도 문항들이기 때문에 이 시즌 3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할 거 아니야 22번 자리 21번 자리 14번 15번 근데 선생님의 수원수트 스팟 안에 매 회차마다 그러니까 중킬러 스팟은 매 회차마다 뭐가 있었죠 도형 문제가 있어서 싸코 법칙이 있었어 싸코 법칙 정도는 시즌 2에 극복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중킬러 스팟을 통해서 매 회 도형을 풀다 보니까 도형은 이제 끝났어요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됐다고 수원수트 스팟에는 수혈의 수학적 귀납법 수혈 파트에서 수학적 귀납법 매 회차마다 하나씩 들어있어 그걸 통해서 극복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수원수트 스팟은 중킬러 플러스 킬러까지 공통에 대한 주요 6문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고민 점들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될 거다라는 걸 덧붙이면서 이러한 시즌 3에 여러분들의 고민에 딱 맞는 컨텐츠 커리큘럼을 선생님이 제공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유잖아 그래서 이후 반영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드디어 몇 분인 거예요? 감독님? 찍힌 게? 25분? 26분이요? 아 그렇군요 실패입니다 15분 안에 끊는 게 캐스트의 목표인데 다음 주에 한번 시도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개념 에센스 3회독 이상 하신 분들이 마지막으로 읽어내는 누적 복습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 다음 주 캐스트로 읽어내는 이제 더 이상 들을 것이 없어 선생님 강의를 3번 4번 누적 복습 했더니 이제 다 알겠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독 우리 최고 성적을 냈던 수강생들이 했던 읽어내는 누적 복습 한 권 읽어내는데 한 20분 정도 걸리게 하는 읽어내는 누적 복습법 아주 간단하지만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